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 시행 잠정 중단 명력이 기각되면서 뉴욕시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다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단 시행일이 10월 4일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사 백신 접종률은 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7일부터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 뉴욕주 의료계 종사자들의 접종률은 92%로 5일 만에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공연 중 유명한 뮤지컬 중 하나인 알라딘이 마침내 28일 밤을 기해 18개월 만에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가모너스 아일랜드도 1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시간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틱톡에서는 달고나 만드는 방법 등의 동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할로윈 캔디 인기 순위가 발표됐는데 극명한 취향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말 마지막 주가 지금 지나고 있죠. 이제 9월도 다 갔고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방정부는 이번 9월 마지막 주가 최대 고비가 되는 주입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10월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미국 2021년도 회계연도가 9월 30일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이 9월 30일까지는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9월 30일에 이 예산안이 통과를 못하면요. 이게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달리 셧다운이 아니라. 그래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죠. 원래 연방정부가 그래서 우선은 셧다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겨우겨우 셧다운은 막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해서 셧다운이 되진 않겠죠.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려고 할 텐데 이제 그 이렇게까지 셧다운이 되냐 마냐로 30일이니까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걸 앞두고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 왜 합의가 안 되는지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의 쟁점사항이 뭐냐면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임시 예산안과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유예 문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인프라법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안 이 네 가지가 주요 사안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원 다수를 우선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서 하원에서는 강행 처리가 되지만 이게 상원에 올라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사실 법안 처리를 두고 뭐 이제 약간 이견이 있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중도 성향이 민주당 안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막기 위해서 지난주에 오는 12월 3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 여야가 올해 올해 2019년이니까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에 올해 7월 31일까지 이 부채 한도를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로 7월 31일부터는 22조 달러로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방정부 부채가 28조 달러예요.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7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거를 좀 유예한 거예요. 8월 1일부터 이제 좀 유예를 했는데 이게 지금 더 유예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갔으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못하고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부채가 더 많으니까. 이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로 정해져 있는데 28조를 이미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좀 부채 한도를 유예하자. 그래야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화당이 그래 줄 리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게 부채 한도 유예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고. 그리고 지금 또 초당적 인프라법안 그리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이제 복지 관련한 거. 이거 패키지를 3조 5천억 달러, 1조 달러. 이게 지금 통과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초당적 인프라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는데 당내 진보 진영에서 사회복지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인프라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안이 너무 이제 좀 뭔가 부족해. 그래서 더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인프라법안하고 동시에 이거를 처리하자고 해서 이거를 9월 30일까지 표결을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은 이 지금 부채한도 유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안 처리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리 9월 30일에 표결한들 공화당이 반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의장이 결국은 기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법안하고 인프라법안을 같이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안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인프라법안 먼저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공화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 인프라법안 1조 달러는 공화당도 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과를 시키는 게 우선 급하니까 사회복지법안은 조금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빚을 못 갚는 돈을 못 갚는 상태는 피하자. 그래서 셧다운은 막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과제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상원에서 만약 그들이 우리에 관여 없이 역사적으로 많은 세금과 부채, 지출을 원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방정부의 좀 사실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연방정부 예산안이. 그래서 이걸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다 보니 이걸 좀 견제하자는 의미로 부채 한도를 22조 달러까지 좀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28조으로 이미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걸 유예를 해야 된다는 건데 상원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의석을 점하고 있잖아요. 상원에서요. 그래서 이미 27일에 공화당이 반대에 부딪혀서 유예하는 거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관련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사실 공화당 협조 없이는 힘들다. 그러자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 소진 시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2조 달러가 상한선이었는데 28조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넘어서면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소진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10월 18일까지 이게 다 소진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고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부채 한도 유예 합의하지 않으면 디폴트 상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이라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공화당 간 예산 전쟁이 디폴트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양측의 너무 입장 차가 큰데다가 사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도 쉽게 여기에 합의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육번자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11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더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앤쇼 펠로시 의장은 사회복지성 지출법안을 사실상 나중에 하더라도 이번에 같이 안 하더라도 좀 통과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월 30일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셧다운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임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민국 이런데 지금 빨리빨리 영주권을 진행하고 비자 진행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면 사람들이 다 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고 교통 관련 항공기 이런데 일 안 하면 또 그 항공 대란. 여러 가지로 아시잖아요. 셧다운 몇 번 있어봤고 여러분들 겪어보셨으니까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쉽게 그래도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뉴욕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이 일주일 연기됐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의 재판부에서 잠정 중단을 기각하면서 다시 시행이 됐고 그래서 10월 4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연기돼서 뉴욕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이 들어가고 대신 접종 증명서 제출은 그 전 금요일 10월 1일까지 제출해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지금 뉴욕시에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냐 그것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교사들이 이제 접종을 했어요. 지금 그 뉴욕시 교육국에 소속되어 있는 뭐 교사 포함해서 교직원 각종 그 교육국 관련한 직원들의 접종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7%예요. 13% 정도는 아직도 접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3%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지 않으면 다 해고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사 접종률이 97%예요. 교사들이 굉장히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일반 직원들, 교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낮아요. 교장 접종, 교장 선생님들 접종률은 90%예요. 좀 낮죠. 교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뭐 교육국 직원들, 그 다음에 각 그 학교의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낮다는 겁니다. 87%라는 건.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드블라주 시장은 13%가 아직 안 맞았지만 그들이 모두 그 수천 명이 달하겠죠. 그들이 다 그만둔다고 해도 그들을 대체할 만한 대책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욕시 교사연합회 마이클 멀그루 회장이 일부 이제 그 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교가 중단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교사들이 만약에 해고가 되면 그리고 교직원들이 해고돼도 사실 학교가 운영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됐을 경우 과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학교가 문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사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드블라주 시장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27일 월요일을 기해서 뉴욕주에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잠정 중단이 됐었는데 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뉴욕주 의료계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27일부로 의무화가 되자 갑자기 한 일주일 그 안에 접종률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의료계 종사자 뉴욕시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백신 접종 안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만 제출 둘 중에 하나를 하게끔 옵션을 줬어요. 그런데 뉴욕주의 의료계 종사자들은 옵션이 없어요. 백신 접종 안 하면 그냥 해고가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면제 사유도 적용이 안 돼요. 의료적인 이유는 사유로 면제가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는 아예 해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료계 종사자들이 더 이상 옵션이 없다 보니 굉장히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7일 오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널싱홈 직원의 92%가 최소 1차 접종을 받았고요. 병원 직원도 92% 그러니까 전부 다 한 92% 정도는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5일 전에 지난주 수요일 병원 직원이 84%였어요. 백신 접종률이. 그런데 한 5일 만에 92%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워낙 단호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오클 주지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해고된 직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어떤 사실 지금 92%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해고될 위기에 처했고 그걸 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27일에 호쿨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뉴욕주가 아닌 타주의 의사나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도 뉴욕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한 의료진들도 복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널싱홈에 있는 환자들을 원격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메꿔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뭐 뉴저지에서 간호사 의사 면허증 있으신 분들 뉴욕 가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번에 들려드릴 소식은 맨하튼 브로드웨이 공연이 뭐 한 지금 10여 개 시작이 돼서 공연이 이미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 중에 가장 유명한 뮤지컬 중 하나죠. 알라딘. 알라딘도 28일 밤 이게 무려 18개월 만에 재개하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일 밤을 기점으로 해서 알라딘 공연도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라딘 뮤지컬은 2014년부터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고요. 라이온 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있는 뮤지컬 중 하나죠. 이거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에 이런 공연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화요일에 이제 빌드블라주 시장이 가버넌스 아일랜드를 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어요.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이게 팬데믹 이전에 운영되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문을 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가버넌스 아일랜드는 지난 5월 1일부터 문을 열고 사람들이 거기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런데 지금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까지예요. 그래서 조금 단축된 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11월 1일부터 완전 정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버넌스 아일랜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페리 노선도 하나 늘었어요. 코니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원래는 브루클린에서 출발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조금 운행하는 노선에 정차하는 곳도 좀 늘어났고요. 그 노선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가버넌스 아일랜드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 가셔서 멋있는 석양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그 오징어 넷플릭스 드라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정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재밌다. 근데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봐야겠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아 그냥 좀 인기 있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정도면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테드 서렌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복스 미디어 주체 코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내용이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 이후에 미국 등 66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이 서렌도스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넷플릭스 컨텐츠 중 최고 인기 시리즈로 평가받는 프랑스 드라마 리팽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동안은 비영어권에서는 프랑스 드라마가 제일 인기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비영어권 프로그램 중 인기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영어권 드라마를 포함해서 이제 영어권 포함해서 전체에요. 역대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도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하면 브리저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 번씩 다 보셨죠. 이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높은데 이것보다도 더 인기가 높은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오징어 게임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넷플릭스 공동 CEO면서 창립자였죠. 리드 헤이스팅스도 인스타그램에다가 오징어 게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입는 초록색 트레이닝복 운동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본인이 457번 게임 참가자임을 인증하면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가 인기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밈이라고 해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장면 같은 거를 어떤 자기네 그 나라의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보면 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숨바꼭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트라고 해야 되나 여자 아이 모양의 로봇트가 등장하는데 그 모양을 갖다가 자신들의 나라의 그 시내 중심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밈이죠. 실제로 설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을 아마 저 인형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먹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이정재 배우가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는가 본데 이게 틱톡에서 그래서 이 달고나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거 먹는 영상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 조회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고나 저희 뽑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틱톡 이용자 한 명이 그 달고나 만드는 레시피를 공유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레시피 보면요. 설탕 한 큰술, 베이킹 소다 약간 설탕을 약한 불에 올려 액체가 될 때까지 저어준다. 그런 다음 약간의 베이킹 소다를 넣는다. 양피지에 혼합물을 붓고 20초 동안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쿠키 커터로 살짝 눌러 모양을 잡아준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전세계 틱톡 이용자들이 달고나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소개하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각자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레시피를 찍은 동영상 아니면 도전하는 동영상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지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의 이 광풍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할로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10월 31일이 이제 할로윈인데 할로윈을 앞두고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할로윈 파티도 못했고 그 다음에 뭐 트리고와 트리죠. 그 아이들 사탕 받으러 가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웠고 되게 이제 할로윈 느낌이 안 났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할로윈은 작년에 그 눌렸던 것까지 보복 심리까지 폭발을 하면서 올해 할로윈은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candystor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가면 뭐 정말 온갖 캔디가 다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그 뭐 브랜드별 색깔별 종류별 다 구분해 놓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각각 가장 많이 팔린 할로윈 캔디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각각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캔디가 무엇이냐. 이제 뭐 그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한 3위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먼저 뉴욕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뉴욕과 뉴저지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겹치는 게 없어요. 먼저 뉴욕의 1위 13만 8,750 파운드가 판매가 된 사울 패치키즈 이건 유명하죠. 이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는 절대 못 먹는 너무 셔서 이 캔디 이게 젤리 같은 거죠. 이게 1위를 차지했고 뉴욕입니다. 그리고 2위는 핫타말리스 이라는 캔디인데 이게 12만 9,337 파운드 큰 차이가 없어요. 1위하고 그 다음에 캔디콘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꼬깔 콘 모양인데 이렇게 좀 무늬도 있고 이거는 뭐 어디 구디백이나 이런 거는 항상 들어있는 캔디인 것 같아요. 흔하죠. 이게 6만 508 파운드가 판매돼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뉴욕의 인기 순이고요. 뉴저지 볼까요? 뉴저지 1위는 뭐냐면 14만 1782 파운드가 판매된 M&M's입니다. M&M's 초콜릿 특이하죠. 다르죠. 완전히 그게 뉴저지 1위를 차지한 거고요. 뉴저지에서 2위 차지한 게 13만 7,992 파운드가 판매된 투시 팝스라고 해서 이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대사탕 있죠. 막대사탕 유명한 거 투시라고 써있고 팝스 하여간 막대사탕입니다. 이게 2위예요. 그리고 3위가 13만 98파운드가 판매됐는데 스킷틀스 이것도 젤리 같은 그 사탕 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뉴저지 취향 저는 뉴저지 살아서 그런지 확실히 저는 뉴저지에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뉴욕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확실히 이게 뉴욕과 뉴저지가 좀 다르다. 커네티 것도 발표가 됐는데 커네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커네티 컷도 또 달라요. 커네티 컷 1위는 아몬드 조이 2위는 밀키웨이 3위는 M&M's 뉴저지하고 같은 그래서 이게 각 주별로 얘 우리가 다 붙어 사는데도 이렇게 각자 취향이 다른데 이게 실제 취향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캔디스 닷컴 캔디스토리스 닷컴에서 많이 판매된 거니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 캔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